조건만남을 빌미로 50대 남성을 유인한 뒤 흉기등으로 위협해 돈을 빼앗은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경기 일산 동부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10대 남성 A군 등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이들은 지난 14일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남성 B씨를 흉기등으로 협박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. 조건만남으로 B씨를 유인한 A군 일당은 미성년자와 성매매하려한 사실을 약점삼아 B씨에게 35만원의 돈을 뜯어냈습니다.